중세를 다루겠습니다. 중세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이런 문화작품들은 없지만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재미있는 이런 작품들이 좀 쓰여집니다. 단태의 이런 신곡이나 아니면 베카메롱 같은 이런 작품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중세와 근대의 분위기의 차이를 느껴보는 데 상당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중세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주에 단태의 1300년 무렵에 썼던 작품이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라 디비나 코메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비나 이것은 디바인 영어의 신적인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메디아 이것은 우리가 전에 봤던 코메디 희극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희극은 우리가 전에 고대에서 봤던 그런 희극이 웃음 내지는 비웃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넘어서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단태가 썼던 코메디아 이런 단어 장르 명칭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해피엔드로 끝난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비극이고 그 다음 해피엔드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장르가 희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단태의 신곡에서는 주인공이 구원을 단태가 작품 속의 주인공이 단태인데 단태가 천국에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피엔드로 끝나기 때문에 코메디라는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라 이거는 정관사죠. 이탈리아어로 더 디바인 코메디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신적인 그런 희극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시기 조반니 오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데카메론. 데카메론은 이제 당시 1300년 무렵에 오카치오가 살았던 피렌체의 전년병이 돌고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끊임없이 그런 전염병 이런 역병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새로운 변종들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병원균이 지금 이제 침투해 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라는 이런 개념이 이미 의학 교과서에도 나온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약간 변종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의사들은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요. 이때도 이제 전염병이 폐쇄 돌고 그래서 이제 여자 이곰치 한 20대 정도 됐을 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 처녀들이 그러니까 처녀의 몸명 청년 세 명이 전년병을 피해서 마을 뒷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밤이면 할 일이 없어서 밤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유튜브도 듣고 그리고 인터넷도 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테니까 밤이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열 명이서 모여서 하루에 이제 자기들끼리 여자 7명 남자 3명 해서 매일 왕을 뽑아서 그 사람을 이제 그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참아서 이제 그 왕으로 삼아서 오늘은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를 정해놓고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열 명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 이것이 시리라는 이런 뜻이고요. 이탈리아어로. 그리고 이제 메론 메론은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일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데카메론은. 그래서 매일 열 명이서 하루에 열 편. 한 명이 한 편씩 하니까 하루 저녁에 열 편.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이 이제 한 편이 있고 그래서 실제 이야기는 백 편. 그리고 이제 그 서론 합쳐서 이제 백 한 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세의 역사 예술을 훑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중세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 후기에서 르네상스가 넘어가는 이런 흐름 징후를 보여준다라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렇게 캡치해서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있다. 예술가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민하고 센스틱하고 그래서 어떤 시대의 변화를 잘 이렇게 캡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개념적인 상유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철학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당태 그다음에 조반 보카치오 같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중세의 분위기가 뭐였고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뭐였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로 들어가서 그렇죠 동키호텔 할지 이런 근대의 문학작품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중세가 시작되는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점들을 대충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점을 500년 정도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세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점을 1500년 무력으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중세 천년이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래서 500년에서 1500년 이 사이 중세 천년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가 시작되는 점으로 476년은 서로마제국이 우리가 전에 봤듯이 원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보급이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지금 이스탄불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제국이 동쪽에 있는 로마제국이 새로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의 그런 문화의 중심이 이제 지금 이스탄불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마제국 점점 약화되다가 476년에 게르만족들이 침립을 해서 용병대장 게르만족들인데 게르만족의 침공에서 서로마제국이 몰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마제국이 기본적으로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적통인데 서로마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이 시점은 고대가 끝나는 이런 시점도 보통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529년은 클라톤의 아카데미가 몸에 담는 이런 해가 벌어집니다. 조금 늦게 잡으면 800년으로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800년은 어떤 시대였냐면 지금 이제 프랑스와 독일,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쪽이 지금 이 지도로 보면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역에 프랑크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프랑크제국 그곳이 나중에 이제 거기 프랑크제국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일부가 프랑스가 됐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로마노를 쓰는 이탈리아, 스위스 이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그곳에 칼대제가 있었습니다. 칼대제가 있었는데 칼대제가 당시 이제 이 시점들은 유럽에 아주 그 속속 기독교가 보급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대제가 기독교의 보급에 이제 앞장서고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었던 교황청에 네오 3세 교황께서 칼대제를 로마제국의 황제로 고민을 하는, 로마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제국은 이제 원래 이제 로마 민족들이 쭉 지배해 왔었는데 그 다음에 칼대제는 게르만족이거든요.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제국, 로마제국은 그 당시 이제 형식상으로는 실제로는 무너져 있었고 형식상으로만 이제 동로마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비록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지만 칼대제를 로마제국의 황제로 임명하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세는 중세의 핵심을 이어갔던 그 민족은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의 왕이었던 칼대제를 로마제국의 황제로 고민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80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잡으면 그때 아니면 보통은 이제 500년 무력으로 이렇게 중세가 시작되는 점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가 끝나는 지점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92년 이때는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가 스페인, 포트칼입니다. 여기 이제 중심 항구가 리스본이었는데 그곳은 원래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항구도시가.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지중해가 있었고 지중해가 이 지브롤터 해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브롤터 해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바닷길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지점이어서 상당히 큰 항구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콜롬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 당시에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스페인의 이제 지도 학교 이런 데서 세계 지도를 새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저 이렇게 그 소풍을 받아서 이렇게 쭉 가면 인도에 이른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 향신료 그런 것들을 새로운 이제 십자울전쟁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아시아 쪽에 가면 돈이 되는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발이 빨랐던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인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인도를.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편성풍을 받아서 이렇게 쭉 가다가 콜롬부스가 이 신대류를 발견했던 해가 149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판독 장치들이 다 있어서 여기가 인도가 아니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콜롬부스는 여기 쭉 이렇게 가면 인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정말 그 육지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가 서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들을 지금 서인도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신대류를 발견했던 이런 식을 믿으라는 종교 기독교에 대한 포교 이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무력 지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 종교 십자가 조금 흐리게 되어 있고 무력으로 이런 무력으로 신대류를 지배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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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492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17년은 어떤 했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종교를.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이렇게 하나의 그 시대의 변화를 알릴 막 똑같은 기독교인데 똑같은 기독교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해가 1517년인데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이 차이점은 그 차이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개신교의 핵심은 신앙의 내면화에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면에서 에반겔린 보금을 받아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돼요. 그리고 또 현세에서의 직업을 신성시 한다라는 이런 그래서 독일어로 루터는 독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베루프라고 영어로는 잡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제가 독일어를 동문학을 전공을 해서 꼭 이렇게 독일어가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보면 영어는 상당히 실용적이 넘어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데 독일어는 그 오원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독일어로 직업을 베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동사 베루펜이라는 이런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베루펜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다 그렇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 인간을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는 겁니다. 너는 가서 뭐 선생을 해라 너는 가서 화가 되어라 이렇게 어떤 신이 이렇게 인간을 인간의 어떤 직업 삶을 이렇게 예정을 해놓고 예정 조각 예정을 해놓고 직업도 이렇게 정해주고 그래서 어떤 그 천상적인 그런 어떤 소명 소명 자신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직업이 단지 돈벌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독일의 오원에서는 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어떤 일을 종사하도록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아주 나의 그 그것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천직. 신이 내려준 하늘이 내려준 나의 직업 이런 말을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이것은 직업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 1500년 이 무렵 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세가 이렇게 중세의 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성과기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제 영주가 사는 이런 영주의 직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서 유럽에 가면 그 도시가 그 도시가 처음 처음 발상 처음 그 생겼던 발상지 그 도시의 우리말로 하면 시대 중심지 정도 올드시티 정도 되겠는데 거기에 가면은 꼭 이런 이런 용주 이런 용주가 살았던 이런 거주지 그것이 지금은 시청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게 중세적인 유산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중세에는 왕, 귀족들 있고 나는 이제 그 퓨톨릭의 이런 성당이 있고 그래서 중심지에는 꼭 이런 두 시설들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전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전과 극장 그래서 신전에서 신을 모시고 그다음에 극장에서 어떤 연극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했는데 중세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종교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성이 있고 이 성 안에는 규족들이나 기사들이 살았습니다. 기사들이 그다음에 성 바깥에 이런 데는 농노들이 살았죠. 농노들이 그런데 이 농노들 가운데서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고 어떤 수공업에 아주 조금 나시나 호미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 뛰어난 이런 친구들 머리도 좋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세의 통제가 조금 느슨해지는 중세후기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용주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명천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용주가 다스리는 성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부르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부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을 뷰루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어로 뷰루가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 라는 뜻이죠. 프랑스에서는 부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을 물주와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출신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고 농로들 계층이지만 아주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순재주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수공업으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산업혁명 전이니까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만든 물건들을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고 그래서 유럽에서 시민이라고 했을 때 출발기 쪽으로 출발기 시민계층의 두 가지의 핵심은 하나가 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양입니다. 교양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계층으로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의 역할을 다 했던 것이죠. 돈만 밝히는 이런 상스러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을 벌면 그것을 어떤 신이 나에게 참직으로 부여해 준 직업이기 때문에 아주 극면하게 성실하게 거기서 자기 직업에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를 싸우면 그것을 이제 자신과 자식들 교육 교양에 힘을 쏟고 그래서 유럽의 시민의 문화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치들을 잘 지키면서 어떤 정직하고 사회의 엘리트로 자라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과 중세의 왕과 귀족들이 가졌던 이런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등장한 시민계층의 삶에 맞는 모델들 즉 현세에서의 직업의 윤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현세에서의 이런 삶을 중요시하고 이건 카톨릭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현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행복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교에서는 현세에서의 이런 삶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쪽에 목사님들은 결혼도 하게 됐고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세에서는 이제 지금도 카톨릭 이런 쪽에서 교국 이런 개념들을 써서 교회 자체가 하나의 국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왕의 역할을 교황이 한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계시고 대주교 주교 이렇게 온 카톨릭 이런 국가를 하나의 큰 조직체 속에 묶어두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꼭 그렇게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신을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시민계층에 맞는 이런 종교를 루터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1517년은 이제 중세하는 중세의 카톨릭과는 조금 다른 이런 종교가 등장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예술에 서 있다. 그래서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이 그림만 봐서는 아마 그 차이점을 알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다른 그림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끝에 있구나. 지금 왼쪽이 그림하고요 오른쪽 그림은 사실은 주제는 같습니다. 주제는 그 보기로 그런 나인 크리스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내려져서 이제 무덤에 이제 모시기 직전에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중세 중기에 그려졌던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1300년 무렵에 아까 예로 들었던 지옥토 같은 이탈리아의 이 무렵에 이제 블레상스로 이행해가는 이런 비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지옥토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영어로 라멘테이션 해서 통곡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혹시 그 두 그림의 차이점들이 좀 분명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차이점들이 좀 보입니까? 그 왼쪽 그림을 차이점들이 아마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느껴질 겁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성모 마녀 성모 마녀 성모 마녀 성모 마녀 왼쪽 성모 마녀 겪고 있는데 왼쪽 그림은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멀뚱멀뚱 뜨고 계시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전지전능하신 이런 분이라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눈을 뜨고 있다라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눈만 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세시대에서는 예술에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픔이랄지 기쁨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눈을 감고 계시고 인간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육화라는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는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옷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체라고 하면 좀 상스럽고 좀 이렇게 벗은 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중세 예술에서는 인간의 벗은 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끝나갈 무렵에 비로소 등장했고 우리가 고대에서 인간의 벗은 몸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 지금 과학했었고 그래서 이제 중세의 그림이냐 아니냐 이걸 따를 때 대개 이제 제일 먼저 판단 기준으로 몸이 벗은 몸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모 마리아 슬퍼하고 계시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발에 이렇게 있는 먹자국을 보고 슬퍼하는 마리아 막달리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여기 슬퍼하는 이런 요한 그리고 제일 슬퍼하는 인물들은 여기 천사들 있죠. 이 천사는 슬퍼 미치겠다는 듯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꺾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중세적인 이런 분위기를 넘어서고 있다. 인간의 감정들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알 수 있고 나는 이런 벗은 몸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이제 그 예술들이 예를 들면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에서는 예술들이 그 그림 속에 다양한 이런 장식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토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독수리는 무엇을 뜻하고 뭐 사자는 뭐 무엇을 뜻하고 이런 식의 사회적인 약속이죠. 사회적인 약속 이것을 이제 토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그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토상을 잘 알아야 분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토상화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우리가 지오토의 그림들 보면 상당히 리얼리즘에 가까운 사실적인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중세적인 그런 어떤 소재의 그런 한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보티첼리 이제 중세가 끝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로맨삭스가 본격화되었던 이런 시대 1486년에 지금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제목이 비너스의 탄생인데요. 비너스는 어느 시대든지 대표적인 어떤 여성의 모습을 비너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에 우리가 빌렌도르프라는 오스트리아의 한쪽 마을에서 출토된 여인상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밀레섬에서 출토된 이런 여인의 이런 조각을 밀레의 밀로우의 비너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어떤 시대에든지 대표적인 그 여자의 이름을 여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을 비너스단 이런 이름을 비치는데 지금 이제 보티첼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때가 1476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중세가 끝나가고 비너스단스가 본격화되었던 이런 시기입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그려졌느냐 하면 당시 이제 피렌체의 부자 집안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십자국 전쟁의 이런 과정에서 페르시아 지역의 그런 약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그래서 유럽에 판매를 하고 그래서 거래한 부를 쌓았다. 그래서 그 메디치 가문의 이런 건물을 보면 왕궁보다 훨씬 더 화려한 그런 어떤 부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디치 가문은 시민계급 자본주의는 아직 등장하기 이전인데 그 이전에 이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 이런 가문의 로렌쪼라는 인물이 자기 집을 창식할 이런 그림으로 보티첼리에게 이 그림을 주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 지금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예술시장이 열리기 직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시장이 열리게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림은 이제 어떤 귀족이나 아니면 부잣집에서 예술가에게 돈을 주면서 주문해서 제작을 하는 그래서 자기 집안의 그런 명예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로렌쪼가 보티첼리에게 부탁을 해서 그렸던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런 평가를 가지고 지금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 미술사학자 조르지오 바사리가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렌쪼스 시대의 예술가라는 게 재미있는 책을 있었는데 그때 그 조르지오 바사리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기와 바람을 타고 지상에 도달하여 탄생한 비너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비너스. 그러니까 공기와 바람을 타고 지상에 도달하는 비너스. 그리고 이제 1800년대 또 독일의 미술사학자 야콥 브루카르트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 르레상스의 문화라는 르레상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번 읽어볼 만한데 르레상스에 관심이 있으면 한 번 보실 만한데 조개를 타고 바다에 떠 있는 비너스 이런 식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걸 말씀을 드리면 비너스는요 로마의 위의 여신이고 그리스에서는 비너스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는 아프로디테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제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전에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당시 여러 서사 신화 이런 데 실려있는 이야기들이 종합해 모은 것 이것이 그리스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모의 작품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태시오드가 태시오드가 신통기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통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신통기라고 써서 무슨 신통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의 계보를 그려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참 뭐 그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그 아브라함의 이런 가문의 계보를 쭉 서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시오드가 고대 그리스의 신들의 계보를 쭉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을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태시오드의 신통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계보죠. 신들의 계보족고 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조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그리스 신화의 그 신화가 뭔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 세계를 해명할 수 없고 이 세계는 늘 아주 굉장한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자연현상들 이 세계의 변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대 사람들이 어떤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그 태초에 우라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아말이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아, 가이아는 대지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붙어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태초에는 흑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흑암이라는 것이 카오스입니다. 빛과 어두. 그 다음에 물과 묻 이런 바다와 땅, 대지 이런 것들이 마구 지섞여 있어서 혼돈의 이런 그러니까 태초에는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혼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우라노스하고 가이아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가운데 하나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아프로디테죠. 그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는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하늘 가이아는 이 땅, 대지죠. 그 크로노스는 흔히 우리가 뭐 크로노미타, 크로노러지 이런 개념들을 쓰죠. 시간의 신입니다. 시간을 나타낸 크로노스는 거인족인데요. 그래서 아직 그 이제 본격적인 올림포스의 신들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있고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죽고 나서 그 밑에서 제우스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크로노스가 이제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라노스의 그 남성 그 부분을 낫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우라노스가 이제 저 유폐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라노스의 그 남성 부분에서 그 나온 피와 정액이 바닷물과 만나서 아프로디트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중세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탄생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세에서는 흙으로 그 하나님이 자신과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흙으로 인간을 믿고 그 인간이 깨어나지 않자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만들어지신 것으로 그리고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혼자 외로워하니까 이제 그 이불을 만들고 그런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 있는데 고대에서는 이렇게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거기에서 크로노스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그러니까 태초에는 이제 혼란, 혼도, 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생기면서 이제 밤과 낮이 구분이 되고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로노스도 크로노스도 역시 그 아들에 의해서 남성 성기, 남성 부분이 이렇게 잘려져서 그래서 이 크로노스도 이제 유폐되고 제우스가 이제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이 되는 이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세계의 짐소와 평화가 오게 된다라는 이런 창세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아프로디트는 아무튼 이렇게 우라노스의 그런 남성 부분이 피와 정액이 배담물과 만나서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단태의 작품들에 보면은 이런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 영웅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관전에서 보면 이교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교도에 해당하는 이런 소재들을 이 시기에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입으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고 있는 이름은 인물은 바람의 신 제피오죠. 제피오. 제피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피오 팔에 안겨 있는 지금 이 인물은 클로리스라는 이제 그 봄의 신이죠. 봄의 신. 그래서 거기 바람을 불어서 꽃들이 이렇게 날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거기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그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태어나서 키프로스에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도심, 그 섬입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곳에 이제 그 상륙을 해서 벗은 몸을 은메화잎으로 가렸다라는 이게 신통기에 나와 있는 아프로디테의 탄생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걸 소재로 해서 지금 은메화잎 대신에 여기 플로라라는 그 곰의 꽃의 여신이 외투를 걸쳐 주면서 비너스의 탄생을 지금 비너스가 이 지상에 온 과정을 맞이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 강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식의 고대 신화에 나온 이런 그림을 당시 이제 대표적인 제 3 신분 신입계층이 자기 집안에 걸어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탄생을 이렇게 물,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탄생한다라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중세적인 이런 가치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로마의 그런 생각들이 다시 이제 부환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메삼스라는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르라는 말은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리 이런 뜻입니다. 리. 그다음에 쌍스 이제 이제 태어나다 해서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이런 생각들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는 시접을 보면 이제 기독교의 이런 정체들이 그렇게 중세에서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인간의 어떤 정신,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세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쓰는데 중세는 대체적으로 5세기에서 15세기까지인데 중세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에이타스 크리스트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이타스는 이건 시대라는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트나는 기독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대죠. 기독교의 시대에 중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고대와는 다른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 중세에서는 에이타스 크리스트나 이렇게 불렀는데 중세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 14세기 이 시점에 들어와서는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종교가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큰 틀로 사용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에 맞지 않는 이런 현세에서의 그런 어떤 욕망이랄지 아니면 뭐 육체적인 이런 욕망이랄지 이런 것들 인간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중세에서는 예술이 발전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14세기 르네상스가 시키려고 하는 이때 이제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 휴머니스트 그들은 이 시대를 고대와 르네상스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로 말하면 미들에이지라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미들에이지 미들 중간에 끼어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로 메디움이란 뜻입니다 메디움이란 뜻입니다 메디움이란 뜻입니다 메디움이란 뜻이면 미들 미분은 시대 에이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시대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사실 고대를 재탄생 고대가 재탄생 된다 해서 르네상스라는 이런 개념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는 또 에다스 옵스크라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에다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 이런 뜻이고 옵스크라는 영어로 옵스큐어 그래서 어두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런 오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세가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고대와는 조금 다른 이제 우리 다른 문화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런 이게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이고 크로노스와 똑같은 신이 로마 신화에서는 사트르노스입니다 사트르노스와 크로노스 같은 아까 비너스하고 아프로디테가 어떤 미의 여심으로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듯이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사트르노스는 같은 인물인데 이제 이것은 고대의 사트르노스의 모습입니다 크로노스의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중세에 그려진 이 인물이 이 인물이 사트르노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인물하고 이 인물은 동일한 인물인데 이것은 고대에 그려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세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혹시 어떤 차이점들이 좀 금방 쉽게 느껴지신가요 이 두 똑같은 인물인데 이 인물하고 이 인물하고 그 뿔이 있는 거예요 네? 뿔이요 뿔이요? 아 예 그렇군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낫의 크기가 고대에 그려진 이 그림에는 낫의 손잡이가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 손잡이가 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크로노스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낫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상입니다 도상 아이콘 그게 이제 다 의미가 있어요 중세에서는 그래서 중세 그림을 분석을 하려면 그 도상을 알지 못하면 그림을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낫이 도상인데 이 낫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남성 그 부분을 잘릴 때 썼던 이런 도상입니다 그리고 크로노스 자신도 자기 아들 제우스에 의해서 남성 그 부분이 잘려서 역시 유폐되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부분을 잘랐던 이런 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나 사투로노스가 들고 있는 이 칼은 포도를 자르는 이런 칼이기도 합니다 농기으로서의 이런 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잡이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걸로 이렇게 포도를 자를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런 식의 낫의 손잡이가 길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시간에 관한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그 아버지 우라노스가 크로노스로 크로노스가 제우스로 이렇게 시간은 변하지만 농사에서 여름에 봄에 씨앗을 파종을 해서 꽃이 피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시들었지만 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시간이랑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그게 이제 고대의 시간관입니다 그런데 중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흘러가면 살아있는 것들이 죽게 되고 그 감춰두었던 비밀이 풍목되고 그래서 간차없이 잘 나그리는 이런 의미에서 손잡이가 크게 나타나는 말인데 이 크로노스를 그리는 이런 이미지에서 대표적인 이런 긴 낫 이런 것이죠 긴 낫 이런 것들은 시간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 쓰잖아요 시간이 끓으면서 아름다웠던 것들이 추해지고 그리고 살아있던 것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비밀들 감춰두었던 비밀들이 풍목되고 어떤 시간에 덧없음 그리고 한번 그리고 이제 이때 시간이라는 것은 그 수도 화살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와는 다른 이런 시간 관념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근대에 들어서면 이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낙관 진보 이런 것과 결합되어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진 세상이 열린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는 어떤 진보 진보라는 것은 우리말로 진보가 진 진이 앞으로 나아가는다 이런 뜻이고 보 라는 것은 걸음이잖아요 똑같은 말이 독일어로 포르트 슈이트입니다 포르트가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진 그 다음에 슈이트는 걸어가는 겁니다 슈하이터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해서 진보라는 개념이 1,800년 무렵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볼루션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레볼루션은 영어로 리볼브에서 나온 거죠 리볼브 리볼브는 원래 회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전하다 그리고 왜 그 총에 관심이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계시면 리볼브 권총이라고 있잖아요 총 쏘면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한 방씩 나가는 거 리볼브가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리볼브에서 나온 명사가 레볼루션인데 그래서 레볼루션은 회전 이런 뜻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레볼루션이 이제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의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나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은 이제 근대인들 특유의 어떤 미래에 대한 막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간 고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농사 주로 했던 이런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거세대고 또 아들이 그 아들에 의해서 거세대고 이런 것들을 농사에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수많은 시간로 봤던 것이라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렇게 시간 개념들이 이제 시간이란 쭉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신이 이제 성경이 인간의 사유에 이제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다시 그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이때가 이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 시기에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 이 세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과정들을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중세 중기에 되면 이런 식의 이제 품리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시계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지금도 혹시 유럽에 가보신 분들 계시면 이런 성당이나 아니면 광장에 종탑이 있고 이제 그곳에서 시간을 알리는 이런 것들 또 이제 성경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시도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보여주는 것 그런 영향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아우스티누스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교부들 입니다. 교부 철학자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스티누스 같은 이런 인물들은 자기가 어떻게 카톨릭을 믿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고백록에서 밝히면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에 맞게 고대적인 이런 생각들 와 이 카톨릭의 이런 교리들을 결합을 시켜서 이제 이제 새로운 그런 카톨릭의 그런 이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시간이란 손살같이 흘러간다 라는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등장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들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를 시대구분을 해보면 대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는 이런 이런 시기 그리고 중기는 이런 시기 그다음에 후기 1300년 1500년 이 무력이 있는데 이때 이때는 중세가 끝나가는 이런 진호들이 본격화되는 이런 시기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단테의 신곡이나 아니면 부카치의 데카네로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쓰여집니다. 1300년 중세 후기 그래서 중세적인 요소가 일부 남아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중세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이런 측면들이 또 소감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문화의 본질은 그 중심 세력이 게르마인족이었습니다. 게르마인족들 그 전까지만 해도 저거 유럽의 북부 동부 동북부 지역에서 거의 게르마인족을 영어로 조메니라고 이렇게 부르죠. 조메니 그 조메니의 오원이 게르마니아입니다. 게르마니아 게르마니아인데 이 게르마니아가 이제 오원이 돼서 조메니아가 된건데 혹시 게르마니아의 오원이 게르마니 그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여신의 이름 아는가요? 예 여신의 이름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그 이제 유럽을 유럽을 좀 그려보면 향시 향시 그리지만 향시 그렇게 쉽지가 않고 여기가 영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살려왔던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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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곳을 정보를 하는데 제일 먼저 갈리아 같지만 갈리아는 지금 프랑스 남쪽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고올이라고 그럽니다. 드 고올 할 때 드가 오브 이럴 뜻이거든요. 고올은 이제 갈리아 영어에서도 어디 출신의 누구 서울 출신의 김기룡 그래서 김기룡 오브 서울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드 고올 할 때 드 고올이 갈리아의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갈리아를 정벌을 하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 이 지역을 정복을 못했습니다. 갈리아를 정복을 하고 영국까지 침공을 하면서 이 지역을 정복을 못했는데 이곳이 지금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나우강이죠. 도나우강이죠. 홍갈리로 가면 다리우드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지역 지금 독일 쪽을 정복을 못했냐 하면 그 당시 로마 당시 역사 사가 타키투스라고 있었는데 타키투스가 쓴 역사책 이름이 게르마니아입니다. 거기에 이 게르만족들을 게르마니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의미가 보면 시각하고 그리고 금발에다 금발에다 조금 무서운 이런 사람들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당시 그 시기 시저가 살았던 디원전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였습니다. 최고의 문명국가였는데 저 게르만족들은 야생에 이런 짐승들처럼 벗은 몸으로 막 뛰어놀고 막 하는 그래서 왜 우리도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일본 사람들 외놈이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상당히 깔보는 이런 식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게르만족들은 이런 데에 살다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 덴마크가 있고 이런 데 원래는 북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이 그래서 거의 야만족들처럼 어떤 그 당시 문명국가들에 비해서는 아무런 그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3대 그러니까 4세기 후반이죠. 300 몇 년쯤에 저 흉노족들에 침입합니다. 흉노족들 흉노족들이 침입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흉노라는 개념을 발음을 못해서 그냥 훈 이렇게 훈 흉노족들이 흉노족들이 침입을 하면서 여러 곳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해서 일부는 지금 영국으로 가서 게르만족들의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작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암헬족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국을 앵글로섹슨이라고 부르는데 게르만족들이 거기 가고 그 다음에 고투족들은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게르만족의 일부가 로마를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중심의 국가 문명에서 게르만 문화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로는 기독교가 카톨릭이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체제의 핵심은 봉건제입니다. 봉건제 봉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초기에는 중세 초기에는 지금 터키 쪽에 동로마제국 그곳을 당시에는 비잔틴으로 불렀었는데 그곳이 이제 중세 초기의 문화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틴 그곳은 동로마제국을 비잔틴 제국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그곳에 특히 이제 아랍 출신했던 고대어에 능했던 이런 학자들이 이제 수도에 들어가서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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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왕 어떤 세속적인 권력과 그 위에 대식자가 종교적인 전력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성로마제국의 지도입니다. 신성로마제국은 지금 이렇게 여기 검정색 테두리가 신성로마제국인데 신성로마제국의 중심국가는 합스부르크입니다. 여기 지금 오스트리아 이 노란색 그러니까 합스부르크인데 오스트리아 비 여기가 합스부르크 그러니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이렇게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여성제 그래서 신성로마제국은 명칭이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입니다.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 그래서 신성로마제국은 핵심이 게르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지역까지 체제했죠. 그래서 이제 공공제가 이제 그 중세의 문화적인 사회 사회경제적인 첫째였는데 공공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란 그런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이라는 그런 관념들이 많이 최근에 이제 계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되었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때부터 계약이란 이런 관념이 별가에 있습니다. 본건제의 핵심은 계약관계입니다. 계약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계약이 나으면 왕과 기사들 사이에 계약입니다. 왕이 기사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은대지수여 봉토 이렇게 부르죠. 대신에 기사들은 왕을 위해서 군사적인 봉사를 하는 이런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봉건제라고 부르죠. 왜 이런 계약관계가 필요했냐 하면 아까 프랑크 왕국 프랑크 제국 프랑크 왕국 말씀드렸는데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과 그다음에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 지역에 최초로 최초로 아니지만 유럽에서 이제 개만족이 중심이 돼서 통일된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때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데 유럽 곳곳에 이슬람 세력들이 이슬람교도 유대교에서 낳은 겁니다. 유대교 뿌리가 유대교고 그것이 이제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의 기독 유럽인들의 유럽인들이 믿을 수 있게 유럽이 이미 그 이전부터 소프라테스 이런 논리적인 이런 로고스 문화가 쭉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믿을 수 있게 이제 교리를 다듬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부 철학자들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유대교를 바꾸어서 이렇게 한 게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마호멘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또 유대교를 바꾸어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어떤 성지로 이제 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한 게 이슬람 세력인데 이슬람 세력들이 자꾸 유럽을 침공을 하니까 이제 프랑크 제구의 칼마르텔 왕이 기사들을 모집합니다 기사들을 모집해서 저 이슬람 저 우리를 침공하는 이슬람 정석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직업군인이죠 직업군 직업군인을 모집을 하고 그 대가로 이렇게 죽음과 종신 사이의 이런 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공건제의 기본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사회 모든 곳에 이렇게 위계관계가 철저하게 자리 잡은 이런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뉴름베르크 개념 이날 중세는 이런 사회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세 중기로 들어가면 조금 쉬웠다 그랬습니다